진짜 시작 나왔네 잘생겼다 손이 닿았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먼저 보던 거니까 가져갈게요 네? 아니 잠시만요 그거 진짜 보던 거 맞아요? 저 신간 기다리면서 100번도 넘게 봤거든요 얼마나 기다리던 건데 나도 좋아하는데 그럼 1권 42페이지 무슨 내용인지 맞출 수 있어요? 맞추면 순순히 양보할게요 못 맞출걸? 난 통째로 다 외웠지만 귀신이 그림자에 숨어서 목소리 따라하는 장면 뭐야? 무슨 페이지까지 외우고 다녀요? 오타코예요? 1권 57페이지 두 번째 칸에 나오는 귀신 네? 맞춰봐요 양보 받고 싶으면 어어양비 1권 18페이지 여우애매 1권 39페이지 저주의 목탁 1권 9페이지 도깨비아파트 3권 8페이지 부적에 써있는 한자 한자? 백번 봤다더니 아니 한자가 반칙이지 저기요 저 개싸가지 어이없어 이 동네 신간은 내가 이쪽으로 봤는데 왜 또 이수호가 여기 있어? 지경쓰! 이쪽은 스터디 멤버 연기과 이수호! 지민이가 꼬셔왔대 너... 나 왜?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? 학교 말고 당황하지마! 일단 무조건 잡아떼는 거야! 아니라고 잡아떼면 지경 뭐 어쩔 건데? 어쩔 건데? 어머 너네 아는 사이였어? 아니 전혀 그러리가 난생 처음 보는 사이야 아하긴 망했다 그만둔다고 해야 하나 그럼 더 눈치채려나? 하나는 어디서 잃어버린 거야?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진짜 헤비메탈 시티 맞네 너 맞지? 으응? 아... 뭐... 뭐가? 어... 너 만화방 추리닝요 맞잖아